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비교할 수 없는 국어, 무비국어, 영어 같은 국어,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. N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캐스터가 되겠습니다.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아서 또 한 번 선생님을 만나게 된 여러분들 어쨌든 반갑습니다.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제 앞으로 쭉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나갈 텐데요.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딱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해요. 짧게 얘기할게요. 첫 번째, 매일 꾸준히 공부해라. 두 번째, 체력을 유지해라. 그리고 세 번째, EBS는 미리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도록 해라. 이렇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아요. 일단 매일 꾸준히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다 보면 상반기 계획, 하반기 계획 이렇게 세우잖아요. 계획만 세우다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 충실히 내가 해야 할 부분들을 그냥 해나가면서 그렇게 채워나가시면 좋겠어요. 계획을 안 세웠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계획을 안 세웠다고 해서 결과가 안 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계획들은 벌써 이미 다 세웠을 거고요. 그 계획들을 보면서 스스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을 거예요. 근데 인생은 계획대로 안 돼요. 계획이라는 건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고칠 수도 있는 거고요. 중요한 건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매일 내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가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. 아시겠죠? 영수에 밀려서 국어는 자꾸 이틀에 한 번, 삼일에 한 번, 오늘은 국어하는 날 이런 식으로 밀어놓는 경우 많이 있는데요.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꾸준히 그것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한다고 하면 선택 과목, 독서, 문화까지를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주는 게 정확히 제대로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니까 몰아서 하지 마세요. 매일 꾸준히 그리고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내가 매일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결국 1년이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동안에 내년 이맘때에 내 모습이 매일과 꾸준히의 힘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? 지금 현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될 거예요. 그죠? 얼마나 긍정적인 모습이 되어 있을까라는 걸 상상하면서 버텨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작년에도 그랬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픔을 한 번 가지고 있으니까 올해는 또 그런 아픔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절대로 안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에는 하나 더 머릿속에 완벽히 갖고 있어야 될 게 매일 공부하겠다. 꾸준히 공부하겠다. 어떤 과목이더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국어는 몰아서 하지 않겠다. 아셨죠? 그거 꼭 생각해 주시고요. 두 번째 갑자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공부 얘기를 하다가 체력 얘기를 하니까 왜 갑자기 체력이야? 이럴 수도 있는데 체력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해요. 아프지 마세요. 아프지 마세요. 아프지 마세요. 물론 아프려고 아프진 않겠죠. 그죠? 아프면 되게 억울하거든요. 아파서 좀 쉴 수 있으면 차라리 좀 나은데 아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? 몸이 기능을 못한다는 뜻이잖아요. 그러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여러분들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불안함은 더욱더 커지고 무리하다가 또 아프고 안 아픈 게 제일 좋아요. 안 아프려고 그러면 개인 위생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. 간단하게라도 스트레칭이든 아니면 줄넘기든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 나머지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페이스 틀어지지 않고 페이스 틀어지지 않고 스스로 잘 알아서 챙겨가면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. 영양제 같은 것도 좀 챙겨서 드셨으면 좋겠어요. 세 번째로 선생님이 지금 말했던 게 EBS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죠. 이제 고농축 EBS 수능특강 드디어 왔습니다. 고농축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이제 우리가 들어갈 건데 수능특강은 이제 2월달에 수능완성은 6월달에 들어갈 거잖아요. 나 시작할 때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선생님 강의 볼륨이 크다고 하지 마시고요. 왜 선생님이 저렇게 수업을 하는가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시험 문제를 어차피 낼 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세요. 모든 학생들이 거의 다 수능이 아 EBS를 반영하는구나. 50%나 라는 걸 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죠. 알고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문제를 주는 거예요. 그런 문제를 쉽게 줄 수는 없습니다. 쉽게 주든 어렵게 주든 어렵게 주든 어렵게 주든 여러분들은 반드시 문학 17문제를 다 맞아야 돼요. 그래야 독서에서 한 번 더 승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. 아셨죠. 그거 선생님이 잘 준비해 줄 테니까 어디 EBS만 공부합니까. EBS 내에다가 문학에 대한 모든 이야기 선생님이 담아서 꽉꽉 챙겨서 여러분들한테 줄 테니까 볼륨 큰 게 아니라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. 옆으로 새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. 이미 작년에 한 번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국어에서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. 이번에는 그러지 마시고요. 선생님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제대로 봐서 문학 17문제 하나도 틀리는 거 없이 제 시간 내에 풀고 선택과목이랑 독서랑 잡고 국어에서 1교시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, 3교시 넘어가서 1, 열심히 공부해왔던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왔던 여러분들의 결과가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울 수 있게 그리고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말 뭔지 알아요? 최초합이요. 원하는 대학에 최초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그 시작이 지금 이제,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. 언제 시작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수험생활 동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.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. 하나, 매일 꾸준히. 두 번째, 체력을 유지하자. 세 번째, EBS는 선생님이랑 같이 시작하자. 알았죠? 이 세 가지 하고, 그리고 상반기, 하반기 넘어가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을 때가 됐을 때 국어만큼은 여러분들이 하나도 두려움 없이 들어가서 시험 볼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또 다음 캐스팅 선생님 또 만날 텐데요. 그 전에 선생님한테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거나 그러면은 선생님 게시판으로 오세요. 선생님 게시판은 선생님이 직접 댓글에 답니다. 아시겠죠? 잘할 수 있을 겁니다. 세 가지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나머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조금만 더 온 마음을 다해 버티자. 아셨죠? 잊지 마시고요. 자, 이제 우리는 강의에서 만납니다.